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작고 멋진 발견이라는 책입니다. 왜 백도날드는 버거킹 대신 바나나를 와 경쟁할까? 레고를 살린 건 빅데이터가 아니라 운동하다. 이런 보통 빅데이터, 빅데이터 그래서 통계 위주로 마케팅을 짜는데 그것보다는 디테일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책이에요. 또 이 작가 김철수님은 베스트셀러를 많이 내신 분인데 저도 이 전책을 좀 읽어봤거든요. 상당히 생각이 독특하고 마케팅 전문가시더라고요. 또 겸손하시기도 하고 현재 SK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저자 소개가 어디 갔지? 일단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장이 들려주는 기회의 신호음을 듣고 있는가? 이렇게 화두를 던져요. 정말 그럴까요? 너무 데이터 위주로 가는 거 아닐까요? 고객의 말과 행동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기대하는 말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침묵의 목소리라는 거죠. 어제 봤더니 댓글 부대에 대해서 뉴스 보도가 있더군요. 댓글을 쓰는 사람은 인터넷 사용자의 1% 파괴되지 않는데 그들의 여론이 대세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됐던 게 문제가 됐잖아요. 또 그런 걸 부추긴 것들. 마케팅이라는 부분에서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정말 중요하긴 한데 너무 그쪽에만 또 편중되면 또 안 되잖아요. 디지털과 아나로가 공존해야 되시지 현장에서 고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접점이 되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의 목소리도 들어야 된다. 혁명의 시계, 시대 이런 얘기를 할 때 결국 그래도 해답은 결국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혁신의 3경에서 볼까요? 기술, 비즈니스와 더불어서 그 시작점이자 중심으로 꼽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진 진심, 공감이 가장 중요해요. 혁명의 파도에 올라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서핑보드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이죠. 탁월한 기술을 이용하는 것도 돈을 주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엔터, 언 매튼니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언 매튼니지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고객에게 사랑받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철학과 방법론을 언 매튼니지라고 제안을 해요. 책상 위에 좋은 성능의 컴퓨터, 빅데이터만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 공감, 관점, 관찰 이런 세 가지 습관이 중요하다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합니다. 비즈니스 헛발질이라는 목차, 재밌죠? 물 속에 잠긴 저론 사진이 제일 앞에 글을 썼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는 정답은 없지만 좀 우리에게 화도를 던지는 글부터 시작을 해요. 한 번 더 질문하라. 왜? 계속 우리가 왜? 라고 질문을 하라고 하는데 한 번 더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계속 얘기 나오죠? 당연한 것에 질문을 던져라. 혁신 요소를 디지털로 결합하라. 공감의 문을 열고 기회의 신호를 탐지하라. 또 관찰의 습관, 이야기들이 이 책이 좋은 것은 다양한 사진, 사례 위주입니다. 이론보다는 사례 위주라 더 믿음이 가요. 비즈니스 헛발질,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물 속에 잠긴 결혼 사진 이게 뭐냐면 버리는 거예요. 결혼 사진을 없애는 거예요. 그걸 없앨 때 이혼을 했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딸의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을 없애는데 보통은 찢어버리잖아요. 해버리는 것까지는 좀 오바고 찢어버리는데 이분은 물에 담근 거예요. 그래서 왜 물에다 잠궈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쉽게 찢기 위해서다. 그냥 찢으면 사실 사진이 잘 안 찢어지나? 안 찢어버려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머니 말처럼 사진을 쉽게 찢어버리기 위한 것이라면 이혼한 딸에게 필요한 솔루션은 가위잖아요. 또는 파쇄기인데 가위가 없어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팀원들과 이런 뜻밖의 장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대요. 이혼한 그녀가 백여장의 결혼사진을 물에 담가서 보관하는 것보다 심층적인 뭔가 내면의 욕구가 있지 않을까 본 거죠. 어떤 무슨 이유는 어쨌든 서로 맞지 않은 이혼을 했지만 결혼생활의 여운보다도 이혼 과정이 훨씬 짧았을 거고요.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사무적인 일들을 치르면서 감정은 절대 되고 헤어짐 자체에만 집중하면서 정리의 시간을 못 가졌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런 걸 정리할 때 그 나름대로의 시간과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그 나라의 종교적인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인데 힌두교는 저도 봤어요. 겐지즈강에 몸을 씻는 그런 의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사진에 영혼이 담겨 있으니까 이걸 물에서 씻고 난 다음에 버리든 찢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통역한 사람이 그냥 쉽게 찢으려고요?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내면을 우린 모르잖아요. 쉽게 찢으려고요? 라는 그런 단어만 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빅데이터의 오류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고객들이 어떤 데이터를 남기고 기록을 남기고 설문을 했을 때 그 내면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 그럼 쉽게 찢으시려고요? 라고 가위나 파쇄기를 줬다. 그럼 그분은 좋아했을까? 라는 거죠. 고객의 데이터만 가지고 그래 쉽게 찢으려고요? 라는 데이터만 가지고 상품을 제공했을 때 과연 그 고객은 좋아할 거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물에 담근 사진으로 화두를 던지는 게 이 책이 참 좋았어요. 고민하자는 거죠. 너무 쉽게 결론 내리지 말고 단정하지 말자. 낡은 운동화의 사진은 레고의 기적. 여기 앞에 나온 것처럼 레고를 살린 빅데이터의 운동화다. 이 부분이 궁금하잖아요. 이걸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재정 위기로 파산을 걱정할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레고가.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인 마틴 린드스트롬은 저서 스몰 데이터에서 레고의 마케터들이 아주 작은 실마리로부터 난건을 극적으로 돌파한 통찰의 과정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저도 마케팅 쪽에 공부를 했고 하기도 있는데 레고 얘기 되게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2004년에 마케터들이 도시를 다니는데 독일의 작은 도시에 11살 소녀를 만난 거예요. 인터뷰를 하다가 내게 가장 소중한 물건을 하나만 보여줄래? 했는데 아주 낡은 아디다스 운동화를 보여준 거예요. 여기저기 때가 묻고 굽은 굽대로 닳고 이런 건데 이게 자기는 제일 소중하다는 거죠. 왜냐? 그랬더니 한쪽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쪽 면이 낡아서 떨어졌다는 거죠. 뒤꿈치 마모되고 이게 자기에게 소중하다. 왜? 이 운동화는 내가 스케이트보드를 이동해서 제일 잘 타는데 잘 탈 때까지 신었던 운동화다. 일종의 자기한테는 트로피나 금메달 같은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 결과로 운동화는 다 낡았지만 나는 스케이트보드를 잘 타게 됐다. 라는 이야기. 이게 이제 빅데이터를 물어뜨린 거예요. 아이들은 참을성이 없어서 짧은 시간에 결과물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즉각적인 만족감만 추구한다고 믿었는데 그게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 아이는 신발이 이렇게 다를 때까지 자기는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결과물을 좋아했다. 그래서 레고는 빅데이터부터 얻은 결론을 버리고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겁니다. 크고 단순한 블록 대신에 쉽게 만드는 블록 대신에 훨씬 작고 세밀한 블록 세트를 출시한 거예요. 메뉴어로는 복잡해졌고 블록을 완성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동이 들이는 거예요. 레고는 블록을 완성하는 것에 도전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숙련된 기술과 통찰이다. 통찰의 상징이 된 거죠. 레고를 봤을 때 내가 이거를 조립하기 위해서 드린 시간 노력을 보게 되는 거죠. 성인층까지 레고 마니아들이 생겼잖아요. 제가 단골로 가는 식당이 있는데요. 그 식당 사장님은 얼추 봐도 40대 중반인데 아주 식당에 레고로 도배를 했고 레고를 팔아요. 본인이 만든 레고를 자랑스럽게 전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 레고는 전세계에서 6조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세계 1위 완구업 기업인 마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양쪽 조사 결과는 거대하고 완벽해 보이지만 어린아이들의 숨겨진 욕망까지는 빅데이터가 읽어내지 못하죠. 1만시간의 착각 나는 고객을 잘 알고 있다. 정말 많이 알고 계시냐. 그런 부분에 대한 1만시간의 착각 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오티스 유명한 일화죠. 여기도 소개가 됐네요. 과거 엘리베이터 속도가 느리다는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모터와 윤활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속도에 대한 불만은 좀처럼 잦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거울을 설치한 겁니다. 거울을 설치하지 않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엘리베이터에다가 뜬금없는 아이디어였데 사람들은 거울을 보면서 용모를 가다듬느라 느린 속도가 주는 지루함을 잊는 거죠. 잊는 거죠. 이게 솔루션적 사고 대신 고객의 입장에서 본인의 본질적인 원인 해결책을 고민하는 디자인작 사고를 한 거죠. 그래서 사고방식이 어떻게 변했느냐 솔루션적 사고는 현실 디자인적 사고는 가능성 소수옵션 다수옵션 문제해결 문제정의 이렇게 사고의 정의를 나눠놨어요. OTS의 문제해결자들은 표면에 드러난 문제의 원인인 엘리베이터 속도에 주목을 했는데 속도를 높이면 사용자 불만이 해결될 거라는 가설을 가지고 타고난 기술을 바탕으로 그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솔루션적 사고는 문제해결에 척점을 맞추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소수의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반면에 디자인적 사고는 철저하게 고객의 맥락과 문화적 공감에 집중을 한 거죠. 어느게 돈이 덜 들겠어요. 기계를 바꾸는 게 덜 들겠어요. 세계 최고의 디자인 기업인 아이디어에 CEO 팀 브라운은 디자인에 집중하라 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잠재 욕구를 밖으로 꺼내 뚜렷하게 밝히는 일이 디자인적 사고로 하는 이노베이터 역할을 한다.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빅데이터에 매몰되지 마라. 이렇게 얽히고 섞인 데이터 동굴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찾을 것인가 를 찾아야 된다. 혁신의 작은 실마리 스몰 데이터도 주목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역시 4차 산업 변경도 마찬가지 본질은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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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대 자율주행차에 대한 의문 저도 이 책 보면서 공감을 좀 했는데 요즘 AI 자율주행차 빅데이터가 있게 가능하고 5G가 상용화되면서 특히 자율주행차는 날개를 달게 될 건데요. 정말 운전대를 자동차에 넘겨주는 것이 인간이 진짜로 원하는 걸까요? 정말 그럴까요? 사람은 편하게 가고도 싶지만 내가 직접 운전해서 레저 자전거를 타듯이 자전거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운전하고 싶어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모든 것으로 대체되는 아닐 것이다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고 멋진 발견 김철수님의 책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혁신은 스몰 이노베이터로부터 이 부분이 괜찮아서 소개해드릴게요. 어차피 다 소개 못합니다. 핵심적인 부분 제가 좋았던 부분만 소개해드리고 나머지는 사서 보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과 기술의 진화는 기업과 그 구성원에 따라서 잡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변화의 방향 역시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혼돈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혁신은요 리더에 대한 맹목적인 리딩과 팔로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혁신 역량은 리더에게 집중이 됐고요. 구성원들은 최고 경영자의 지시를 열심히 따르면 됐습니다. 모든 것이 기회였고 그렇게 해도 충분했죠. 정보바 시대에는 소수의 혁신 조직이 혁신의 형량을 습득해서 타 조직이나 구성원들에게는 전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독립된 환경에서 창의성을 발현시켜서 혁신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른바 스컹크 워크라고 조직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러한 소수정의 혁신 조직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외부 컨설팅에 그 역할을 맡겨야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변하느냐 이제는 민첩한 가볍고 민첩한 혁신의 시대다. 이런 비즈니스 환경에 저는 이처럼 카리스마 있는 리더나 소수의 혁신적 조직 운영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산업사회는 뛰어난 리더가 이렇게 영향을 발휘를 하고요. 정보화 시대에는 소수의 혁신 조직이 팀이 돼서 영향을 발휘하죠. 거점으로 지금은 창의 시대이기 때문에 다수의 작은 혁신가들이 모든 영역에서 혁신과 통찰 역량을 발휘해서 주의로 확신하는 스몰 혁신이 되는 겁니다. 스몰 이노베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기업의 리더나 구성원들은 어떻게 스스로 자신이 하는 일의 본질을 꿰뚫고 혁신성을 발휘할까요? 그러니까 드러난 팩트가 아니라 보다 깊은 곳에 존재하는 본질 또 새로운 관점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각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역량으로 할 수 있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어요. 창의 시대 어떻게 창의적으로 리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1은 어떤 왜 우리가 스몰 데이터에 주목해야 되는가 스몰 이노베이션 이 중요한가 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현상 속에 숨겨진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잠재적 욕구와 현상 이 작은 스몰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물깃는 노동 너머에 이런 인도 마하 라슈트라주의 산악지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물을 만들어줬던 말이에요. 멀리 물을 기르러 가는 게 안타까워서 우물을 만들어줬는데 우물을 안 쓰는 거예요. 펌프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 제대로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런데 이 물을 기르러 가는 여인들이 보니까 힘들어 하지 않는 거예요. 웃음이 끊임없이 수다를 떨고 그때 대원들은 머리를 한 대 어둡아진 겁니다. 이렇게 멀리 물 길러 가는 거를 이들이 힘들어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시간을 즐긴 거죠. 즐긴 거죠. 그 부분을 몰랐던 거예요.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욕구를 이하는 다섯 가지 유형을 얘기하죠. 표현의 니즈의 잠재변화 에서 잠재력 니즈와 표현 니즈 진짜 그 안에 내가 말하는 건 뭐냐. 고객 스스로도 잘 몰라요. 표현은 하는데 잠재적 니즈는 자기도 잘 몰라요. 그 부분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경제적 니즈 기능적 니즈 감성 니즈 사회적 니즈 문화 니즈로 구분을 했습니다. 표현 니즈 잠재리 니즈 에서는 표현 니즈 경제 니즈 기능 니즈 주 요인이 되겠고요. 잠재리 니즈는 감성적 사회적 문화적 니즈가 주요인이 된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잠재리 니즈 쪽으로 갈수록 추상적이고 표현 니즈로 갈수록 구체적 일 수 밖에 없겠죠. 챕터 3을 보겠습니다. 관점의 습관 창조적 자신감으로 관점을 재정의하라 해서 사례들이 좀 나와요. 코닥이 왜 망했는지 파산 위기에 모였는지는 다 아는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당연한 것에 질문을 던져라. 일단 크록스의 구멍을 놀렸잖아요. 그 부분을 의문을 던진 거죠. 왜 구멍을 놀리지? 그래서 여기에 각종 토이스토리의 캐릭터들을 구멍을 만든 거죠. 이렇게 배지를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고요. 또 왜 카페에서는 커피만 팔까? 그래서 카페와 통신 매장을 결합한 컨버저스 매장이 지금 많이 일반에 됐죠. 또 위메프에서 시작한 W카페 커피를 무한대로 즐길 수 있는 커피 앱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요. 또 라면은 꼭 한 봉지를 다 끓여야 될까? 그래서 소비맥락을 파악해서 탄생한 미니라면 맛있는 라면 이 부분도 의문을 던진 거죠. 그리고 스타킹을 신고 샌들은 왜 신을 수 없을까? 그런 거죠. 샌들은 신고 싶고 스타킹도 신고 싶고 그래서 발없는 스타킹 이 나왔죠. 말도 안 된다는 취급을 받았던 스펙스의 발없는 스타킹 히트 쳤습니다. 2014년 이어 5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했어요. 또 판을 바꾸는 관점 공식 에 대한 이야기. 관점 공식 한번 보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OO은 OO이 아니라 OO이다. 대상은 기존의 정의가 아니라 새로운 정의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혁신은 기존의 정의가 아니라 새로운 정의에서 탄생을 한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통 규조를 혁신한 5개 맞춤 환경을 무료로 받아서 5일간 착용할 수 있는 와비 파커가 힌트친 사례들 또 도축한 채 1일에서 4인의 초신선 돼지고기를 판매한다는 정육각 에 대한 사례들이 또 있고요. 여러분 많이 아는 에어비앤비 관광이란 일방적인 상식까지 파괴를 해버렸죠. 또 이 월마트 사례도 재밌어요. 자세한 배송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퇴근할 때 고객이 주문한 제품을 배송하는 거예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엉뚱하면서도 기발한 직원 퇴근 배송되는 유통업 과는 전혀 다른 관련이 없는 우보의 비즈니스 보도와 유사하죠. 직원들은 앱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날짜와 배송 수량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는 4,700개 매장과 100만명의 직원이 있는데 미국 인구의 약 90%는 월마트 매장으로부터 96km 이내에 위치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배송 앱 GPS 경로 알고짐을 통해서 가장 빠른 길을 찾을 수 있죠.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배송을 하면서 또 수당도 챙기는 거죠. 자세 제품을 기발한 기원이에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어린이 수술 어린이 병원에서 페라리 시스템을 도입을 했대요. 단 7초 만에 타이어 교체부터 모든 정비를 맞추는 이유는 완벽한 팀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건 중고거래를 전당포처럼 할 수 있는 사례 캐쉬라는 일본의 미츠모터 유스케 가 개발한 중고거래 사이트는 관점을 바꾼 대단한 사례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올리면요. 그 사진을 이 사이트에는 인공지능이 딱 분석을 해서 전당포처럼 이 사진을 분석해서 금액을 매겨줘요. 그걸 삽니다. 이 회사는 현금으로 줘요. 그리고 배송도 포장도 안 해도 돼. 직원이 와서 가져가. 중고거래를 하려면 이걸 얼마를 받아야 되지? 가격조사하고 그걸 또 거래를 하고 딜을 하고 포장을 하고 택배를 기다리고 이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가져가요. 그리고 내가 대신 파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공이 되는데요. 2017년 6월 서비스 오판지 11시간 말에 2만 9천 명의 앱을 내려받았고 사용자에 올린 물건은 7,512개가 됐다. 시작부터.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과 맞물려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이 책에는 그림과 함께 있는데 정말 노력한 책이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 책 하나만 갖고도 마케팅 강의가 가능할 것 같을 정도예요.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다니. 또 마케팅에 꼭 관계된 분이 아니라도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알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책을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고 멋진 발견 김철수님의 책 소개해드립니다. 김철수님의 책